밤 나올 때까지 좀 놀고 있어? 응. 영화관 같아. 영화관. 그치? 그치 뭐 영화관이지 뭐. 냉. 어? 신라면 치즈 또 할 거야? 네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냉. 오늘 너를 위해서 이렇게 PC방 코스 요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. 치즈라면, 떡볶이. 아 맞아, 저거 PC방 코스 요리야. 이건 먹어야 돼. 나 소원 성취했어. 진짜 소원 성취했어? PC방에서 이렇게 음식 많이 시켜서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. 아, 참. 음. 우리 먹는 모습도 닮았어요, 우리. 아, 너무 좋다. 맛집이다. 형은 햄버거도 먹어야지. 이야, 퀄리티 참 좋다. 대박인데?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맛이. 세상에 이런 맛이. 그렇게 맛있어? 응. 웃겨 죽겠다, 진짜. 촬영하고 와가지고 계속 저한테 허니가 PC방 용 가자고. 아, 그래요?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. 신세계를 맛봐서. 형아는 PC방 와서 이런 거 자주 먹어? 형? 응. 근데 형도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시켜서 먹지는 않는데. 응. 그래도 PC방 오면 꼭 하나씩은 시켜서 먹지. 부럽다. 부러워? 응. 나 나중에 중학생 되면 PC방 가서 게임 안 할 거야. 그치, 밥 먹으러 와, 밥 먹으러. 응. 식당이야, 식당. 나 이거 타코야끼랑 이거랑 구입볶음면이랑 먹는 거 한 번. 아, 불닭이랑 타코야끼랑? 응. 이게 매운 거를 타코야끼 마요네즈 소스가 좀 중화시켜주겠다. 아, MZ세대 꿀조합인가 봐요, 저게. 타코야끼 라면? 맛있겠다. 되게 매울 텐데, 그러면? 야, 너 근데 불닭볶음면 잘 먹는다. 형은 맵질이라서 지금 이거 그냥 라면 먹는데도 매워 죽겠는데. 안 매워? 매워? 아, 매워? 매운데 그냥 먹는 거야? 맛있어. 크, 대단하다. 형은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 잘 먹을까요? 아니, 근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보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맛이 있네요. 야, 피카츄 돈까스랑 둘 다 볶음면이 있는 거야? 응. 대박이다. 진짜 잘 먹는다. 먹을 줄 알아. 그러니까 피카츄, 피카츄 돈까스 라면 토핑. 그게 나 훈련이구나. 잘 먹는다, 잘 먹어. 형이 맛있게 먹으니까 형 너무 좋다. 할.